자 미니스트라 스킨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는 스피라까지 포함됐어요 어? 이거 가시도 바뀌었는데요? 오 뭐야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? 예전보다? 와 잠깐만 이것도 바뀌었어요 자 궁극기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이거 되게 보기에도 좀 편해진 것 같다 가시가 훨씬 낫네 오 스피라도? 예 스킨 있고 있고요 음 이럴 거면은 스피라 스킨도 만드는 게 낫지 않나? 와 근데 이거 스킨은 진짜 꼭 사야겠다 개인적으로 레지나 프레스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달빛 아래에서 함께 춤춰볼까? 오 자